네 안녕하세요 김아무개입니다. 오늘은 토탈믹스에서 다이나믹스 컴프레서 사용하는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많이들 사용하시는 베이비페이스 프로 모델에서는 다이나믹스 기능이 없어요. 이퀄라이저까지는 있는데 다이나믹 컴프레서 기능이 없어서 UCX 이상의 모델,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UCX인데 UCX 이상의 모델을 사용하셔야만 DSP 기능으로 이 컴프레서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음악방송 하시는 분들, 가창력을 뿜어내시는 분들은 컴프레서가 사실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외장 컴프레서 사용하시는 건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드니까 DSP 기능으로 컴프레서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거 일단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뭐 UCX 이상의 모델을 사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싶고 한번 사용법을 살펴볼게요 여기 D라고 있는 거 있죠 얘를 누르면 이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 다 꺼준 상태 적용되지 않은 상태고 얘를 켜주면 이제 적용된 상태가 됩니다 참고로 다이나믹스는 FX와 다르게 적용된 소리가 녹음됩니다 FX는 들리기만 했잖아요 모니터링만 되는데 얘는 녹음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적용된 소리로 녹음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레코딩을 할 때 다이나믹 기능은 뭐 잘 활용하지 않죠 근데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실 때는 뭐 FX도 마찬가지였지만 라이브 방송을 루프백으로 송출을 하는 거다 보니까 컴프레서가 적용된 소리가 방송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사실 우리 이제 노래의 고음 부분 혹은 성량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피크, 소리가 깨지는 문제, 소리가 우그러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뭐 컴프레서 기능도 있고 EXP라고 되어 있는 익스팬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컴프레서와 익스팬더는 정반대 프로세싱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익스팬더를 라이브 방송하시는 분이 활용할 일은 뭐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컴프레서를 볼게요 자 COMP라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자 Threshold는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크를 방지하려면 지금 마이너스 30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30dB만 넘으면 소리가 다 압축되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좀 올려줘야죠 올려줘 그래서 0.0은 피크입니다 0.0 이하로 세팅해줘야 되겠죠? 안전빵으로 한 마이너스 6으로 해볼까요? 6으로 해놨어요 그 다음 래시오 지금 1.0으로 되어 있어요 래시오는 압축 비율이에요 1.0이라는 건 1대1로 압축한다는 소리죠? 압축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래시오는 좀 높여줘야 되겠죠? 한 4대1 정도? 더 올려줘 상관없어요 더 올려주면 더 많이 깎이게 되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6, 4로 됐어요 그럼 이제 얘는 마이너스 6 이상의 소리가 들어오면 4분의 1로 압축을 시켜준다는 의미가 돼요 절대 피크가 뜨지 않게 하고 싶다면 얘를 최대로 10대1로 해주시면 마이너스 6을 넘는 애들은 10분의 1만큼 줄어드니까 피크가 뜰 확률이 더 줄어드겠죠? 제가 뭐 소리를 질러올게요 여러분들 소리를 잠시 이어폰이나 스피커로 듣고 계신다면 한번 좀 낮춰보세요 제가 피크 뜨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아아아아아 소리 질러가세요 여기 이제 빨간색 불이 떴죠? 피크 떴다는 소리고 여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0 옆에 하얀색 선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아아아아아아 그죠? 내려죠? 아아아아 내려죠? 이게 압축되는 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압축되는 양 개인 리덕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은 피크가 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택과 릴리즈 타임도 있어요 어택은 압축이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릴리즈는 압축을 풀어주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노래의 경우 릴리즈 300? 뭐 300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택은 지금 너무 짧은 거죠 시작되자마자 압축되는 거니까 좀 너무 목을 졸이는 그런 사운드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한 3? 높장은 한 10? 10은 좀 그렇고 뭐 아무튼 10 이하로 해주셔야 피크 방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다음 게인 게인은 압축된 소리를 다시 키워주는 건데 우리는 계속 말하지만 피크를 방지하는데 게인을 해주면 피가 뜨죠? 그러니까 게인은 굳이 그냥 가만 내두시든지 차라리 줄이시든지 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두시면은 피크 방지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도 이제 여기 아래 있죠? 오토레벨이라는 이 기능도 아마 굉장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나믹스 일단 끌게요 오토레벨 3가지가 있어요 맥스 게인, 헤드룸, 라이스타임 이렇게 3가지 있는데 맥스 게인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소리를 내가 만약 작게 얘기하고 있다 그럼 키워줍니다 내가 어떤 지정한 소리만큼으로 키워주게 돼 있어요 한번 키워볼게요 역시 그 볼륨 조절하시고 자 18db나 키워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똑같이 말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크게 녹음되고 있죠 그래서 뭐 ASMR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헤드룸은 뭐냐면요 내가 포인트를 지정해두고 이상으로 유입되면은 항상 헤드룸을 헤드룸이라는 거 파형 끝에 공간을 남겨두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피크를 제어하려고 컴프레서 세팅한 것과 마찬가지 역할을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또 한번 소리실러 오겠습니다 아 이 상태 그리고 저절로 이제 컴프레싱 됐죠 지금 다이나믹스를 껐는데 컴프레싱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더 과하게 컴프레싱이 됩니다 아 그죠 과하게 더 컴프레싱이 돼요 그래서 아 뭐 다이나믹스 컴프레서 어떻게 세팅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헤드룸 이 버튼 오토레벨 키시고 헤드룸 버튼을 조절하셔가지고 피크가 되지 않는 지점을 해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라이스타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소리를 지금 주로 다 압축을 하는 거잖아요 맥스게인을 빼고는 지금 다 소리를 압축하는 개념인데 이때 소리가 줄어든 후에 다시 소리가 커져야죠 큰 소리는 압축돼야 되지만 작은 소리까지 압축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다시 올라오는 시간을 조절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뒤로 하면 9.9면은 9.9초거든요 지금 S가 초수라서 9초 있다가 올라온다는 소리고 얘를 최소로 줄이면 0.1초 있다가 바로 올라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큰 소리가 되게 지속 조금 오래 지속된다면 라이스타임을 조금 뒤로 보내주셔야 될 거고 큰 소리가 정말 일시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라이스타임을 조금 줄여줘가지고 짧게 해서 다른 뒤에 나오는 소리들은 압축되지 않게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라이브 방송에 있어서도 엄청난 성량을 뽐내시는 분들도 아무 문제 없이 방송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적용되고 안 하고 그냥 이 버튼 누르면 끝이거든요 이렇게 적용하고 안 하고 굉장히 편한 기능이죠 그래서 저도 원격 조정 세팅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들을 듣는데 노래하시는 분들 가장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이 소리 깨지는 거 피크 뜨는 건데 컴프레서 기능이 있는 UCX 이상의 모델을 사용하시면 역시 큐베이스 사용하실 필요도 없고 외상 컴프레서 사용하실 필요도 없으니까 거의 뭐 필수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가격이 조금 나가죠 오늘은 그래서 컴프레서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